총선만 넘기자. 폭발력 키우는 부동산 pf댐질 대책. 장박원 에디터.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75조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담보인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가계대출 뇌관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다. 다만 주택은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가 꾸준하고 건별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충격이 올 확률은 낮은 편이다. 가계대출보다 파괴력이 훨씬 큰 것이 부동산 pf다. 한 번 터지면 빠른 속도로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킨다. 지난해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레고랜드의 개발을 담당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레고랜드 사업을 주도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유발했고 회사체 발생이 막히면서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애를 먹었다. 이 여파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번졌다. 재건축 pf가 차환에 실패하며 시공사들이 수천억 원대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건축 조합과 투자자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파장이 크다 보니 레고랜드 사태가 한국의 국가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원인 제공자였던 김지사가 기업회생 신청을 철회하고 정부가 유동성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겨우 수습됐다. 레고랜드 사태는 부동산 pf가 삽시간에 금융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가장 최근 사례다. 부동산 pf의 파괴력이 큰 이유는 땅주인과 개발업자, 제2금융권, 은행 등 수많은 경제 주체가 거미줄처럼 얽혀있기 때문이다. 개발업자는 사업지를 매입하기 위해 증권사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린다. 이 자금으로 사업지를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의 돈을 빌려본 사업에 들어간다. 개발업자인 시행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상가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과정에 많은 사람이 부동산 pf에 엮이게 된다. 부동산 pf의 맹점은 한 곳에 구멍이 생기면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리고 최악의 경우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사업지에 문제가 생기면 그 공포가 다른 곳으로 쉽게 전이된다는 점도 부동산 pf 시장의 특징이다. 대부분 사업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 pf 부실이 빠른 속도로 금융시장 전체로 퍼지면서 경계 위기를 촉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동산 pf 위기는 고금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담보인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경기 침체까지 더해져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질 때 발생한다. 지금이 그런 식이다. 불길한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과 연체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2.42%로 6월 말 대비 0.2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말 1.19%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올랐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도 134조 3천억 원으로 2분기보다 1조 2천억 원 늘었다.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의 연체율 오름세가 심각하다.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4.18%로 전분기 말 1.12%보다 3.05%포인트 상승했고 저축은행권 연체율은 0.95%포인트 오른 5.56%에 달했다. 보험업권은 연체율이 0.38%포인트 상승하며 1.11%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pf 대출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증권사들의 연체율은 2분기보다 3.43%포인트 떨어졌으나 3분기에도 13.85%를 기록했다. 여전히 금융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pf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부실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강남구와 용산 이태원 같은 알짜 사업장도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실정이다. 서울과 수도권이 이 정도면 지방은 말할 것도 없다.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부동산 pf 대출이 많은 금융사들은 근간이 휘청거릴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 한 달 새 신용도가 하향된 기업 중 절반가량이 부동산 pf 부실 확대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사 3곳이 지난 8일 기준 최근 한 달간 채권의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을 낮춘 기업수는 총 12개 사다. 이 중 다울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엠캐피탈, 대신 f&i, 신세계건설 등 5건은 부동산 pf 위험으로 신용도가 악화됐다. 이들 외에도 중소증권사들은 브릿지론이 본 사업을 위한 pf로 전환되지 않으면서 부실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부실 사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융감독원장 지주이사회 의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 금융사의 경우엔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정리, 자구 노력,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땜질 대책만 쏟아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대주단 협약을 통해 pf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부실을 이어내주는 정책을 펼쳐왔다.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사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려는 취지였다. 그런데도 사태가 악화되자 pf 대출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부실 사업장을 신속히 정리하는 전공법과 정반대로 개발업자와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것이다. 이런 청개구리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 pf 폭발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안심할 단계도 아니라고 했다. 폭발을 지연시키는 땜질 대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부동산 pf의 폭발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폭발과 정반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아멘